이하영 파리특파원이 전하는 해외 전시 소식입니다. 오스카 코코슈카 비엔나의 야수 파리시립미술관에서 2022년 9월 23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개최된 전시입니다. 파리시립미술관은 오스트리아 예술가 오스카를 기리는 최초의 파리 회고전을 선보이고 있다. 코코슈카의 70년의 회화적 창작 과정을 되돌아보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독창성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유럽의 20세기 예술을 넘나들게 한다. 이번 회고전은 유럽 및 미국 컬렉션의 지원으로 신중하게 선별된 150개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코코슈카는 화가, 작가, 극작가, 시인으로 20세기 초 비엔나의 예술적, 지적 격변에 영향을 끼친 예술가이다. 그는 당대 분위기의 강렬함을 표현하려는 열망과 도발에 대한 재능으로 1908년부터 비평가들에게 비엔나의 무서운 특출난, 라이, 어떤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신예, 가드였다. 그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아돌프 로스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는데 비엔나의 초상화 화가로 코코슈카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으로 모델의 내부를 강조하였다. 1886년 오스트리아의 페일라른에서 태어난 코코슈카는 1905년 비엔나 미술공예학교에 들어가 회화를 공부했으며 초기에는 아른 후보와 구스타프 클림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장식적인 화품으로 비극, 죽음, 성 등의 주제를 그렸다. 이후 비엔나에서 일어난 표현주의 운동에 참여해 내면의 심리를 관통하는 독특한 표현양식과 이미지를 선보였으며 시인, 극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1909년 아돌프 로스를 만나면서 표현주의 예술에 심취하였으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왜곡된 형상으로 제시했고 실제적인 묘사와 일반적인 개념을 멀리한 표현양식을 구축했다. 특히 인물의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을 중시한 심리적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바람에 신부, 폭풍우, 는 알마말로, 구스타프 말로의 미망인 와의 격정적인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1912년과 1914년 사이 격정적인 사랑을 나눈 알마말로와의 결별에 충격을 받은 코코슈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1919년부터 1924년까지 드레스덴 미술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표현주의 새로운 객관성 및 추상화와 같은 현대운동에 대한 대의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회화적 표현을 연구하였다. 이후 1920년대 파리에서 거주하며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지방을 여행했으나 나치 집권으로 탄압이 심해지자 프라하에서 더왕운동을 시작하였다. 나치는 그를 타락한 예술가로 간주하며 독일에서는 그의 작품을 퇴폐미술이라 하여 전시와 작품 활동조차 금지시켰다. 코코슈카는 파시즘에 맞서 자유를 소호하기 위해 전적으로 삶을 헌신하였고 1938년 영국으로 망명 후 국제저항군에 가담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전시 도중, 결혼을 통해 영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 시기에 그는 도시의 전경, 초상화, 나치주의에 항거하는 정치적 이념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유럽 지성계의 롤모델이 되었고 황폐화되고 분단된 대륙의 문화적 재건에 참여하였다. 코코슈카는 사회의 공통된 기반을 찾기 위해 그리스의 비극과 신화 이야기를 탐구하게 되었다. 1951년 코코슈카는 아내와 스위스의 빌레브에 정착했으며 평화로운 호수의 풍경을 작품으로 그렸다. 그는 죽을 때까지 회화의 힘, 교육과 해방을 이끌어가는 혁명적인 힘을 믿었다. 그는 1980년 스위스 몽트르에서 94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생의 마지막 작품들은 그의 첫 작품들과 유사한데 회화적 극단성을 표현하기 위해 타협과 양보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생은거 chronologia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